LA EOLATIO 저는 사실 에코카리오그래피를 하면서 굳이 매저먼트로 수치를 하지 않아도 일단 아이볼로 에스티메이션이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어디서? 파라스터나 롱아식스 뷰 즉 첫 번째 플랜 영상이죠 한 80% 이상이 파인딩이 끝나요 그 뷰에서 이 사람의 밸브 각각의 몰플러지가 어떤지 시스톨 다이아스톨 즉 이젝션 프랙션 구혈율이 어떤지 LA와 아울타를 비교했을 때 딜라테이션이 있는가? 레이쇼가 어떤 건가? 굳이 자를 대고 재지 않아도 리얼타임에서 시스톨 다이아스톨 플레임을 보면서 어느 정도 평가가 끝난다는 얘기죠 그건 저말의 얘기가 아니죠 에콜을 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를 대고 측정하는 것은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숙련된 에코카디오그래피의 아이볼 에스티메이션 LA에이올레이쇼 저는 사실 에코카디오그래피를 하면서 굳이 매저먼트로 수치를 하지 않아도 일단 아이볼로 에스티메이션이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어디서? 파라스터나 롱아식스 뷰 즉 첫 번째 플랜 영상이죠 한 80% 이상이 파인딩이 끝나요 그 뷰에서 이 사람의 벨브 각각의 몰플러지가 어떤지 시스톨 다이아스톨 즉 이젝션 프랙션 구혈율이 어떤지 LA와 아울타를 비교했을 때 딜라테이션이 있는가 레이쇼가 어떤 건가 굳이 자를 대고 재지 않아도 리얼타임에서 시스톨 다이아스톨 플레임을 보면서 어느 정도 평가가 끝난다는 얘기죠 저 말의 얘기가 아니죠 에코를 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를 대고 측정하는 것은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숙련된 에코카디오라피의 아이볼 에스티메이션이 자를 대고 측정하는 이러한 계측보보다 더 정확하다 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죠 사실 그러려면 숙련이 되어야 하죠 테크니션 디펜던시가 크다라는 얘기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LAAO 볼까요 자 게이트가 어느 위치 보세요 아올틱 벨브 팁 끝이에요 게이트가 지나서 어디에 아올트 안테리얼에 수직이 되게끔 게이트를 걸어 주십시오 이유는 동일합니다 우리 LV에서 Ejection Fraction을 측정하는 것과 같다 라는 얘기죠 최단면 거리를 얻어내기 위함이다 워스 섹셔닝하면 오버 엔스토메이션 됩니다 자에서 아올틱 벨브 레벨에 M 게이트를 걸었기 때문에 M 모드의 아올틱 벨브 일부가 보여지기도 하죠 자 이게 M 모드 영상이에요 M 모드 영상의 해부학적 구조 보고 갈까요 B 모드와 항상 연계하라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부분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스페이스가 어디에요 R V에요 자 그 다음이 아올타 그 다음이 LA 입니다 자 우리 아올타와 LA는 측정하는 페이지가 다르죠 아올타는 어디서 재요? 엔드 다이아스톨 LA는 어디서 재요? 엔드 시스톨 역시 이 케이지를 붙인다면 QRS 알피크에서 아올타의 디멘션을 재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케이지를 붙이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볼까요? 우리 아까 L V에서 이젝션 프랙션 잴 때도 이 케이지 없이 측정하는 포인트 알려드렸죠 LA A호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잴까요? 아올타는 LA 쪽으로 내려와 있는 쪽이 엔드 다이아스톨이고요 LA는 RV 쪽으로 즉 아올타 쪽으로 밀고 올라와 있는 쪽이 엔드 시스톨입니다 자 우리 LA A호는 제가 아까 지나갈 때 얼핀 얘기 드렸죠 아올틱 루트 매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저 메소드가 리딩 엣지 투 리딩 엣지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직접 한번 매저를 해보겠습니다 B모드에서 먼저 볼까요? 엠게이트를 내렸는데 어디에? 아올틱 벨브를 걸쳐서 내렸죠 그리고 엠게이트가 아올타 안테리어 쪽 포션과 수직과 즉 어센딩 아올테 플랜과 수직이 되게 잡으시면 돼요 우리 아올틱 루트 매저 했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엠게이트를 걸었더니 엠모드 영상이 구현이 되었네요 아나톰이 볼까요? RV 이 부분이죠 아올타 여기입니다 LA 여기에요 아올타는 어디에서? 엔드 다이아스톨에 우리 EKG가 없다면 가장 LA쪽으로 내려와 있는 쪽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어디에요? 여기가 되겠네요 LA는 아올타 쪽으로 밀어내는 쪽 요 포인트가 되겠죠 다시 해볼까요? 다이아스톨, 시스톨 자 우리 EKG로 보면 다이아스톨, 알피크죠 EPSS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EPSS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